우리가 이걸 받아내면 뭘 하겠다고요? 제가 직접 쓰는 라켓을 갖고 싶다! 갖고 싶다! 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넘겨야 되는 거예요? 다기만 하면 드릴게요. 다기만 하면 드릴게요. 다기만 하면? 에이! 에이! 너무 무시하네. 그러니까 그거? 라켓이 약 5개 필요한데? 계속 했어요. 일단은 보고 판단하시죠. 가장 잘하는 사람 별로. 연성이 형이 이렇게 너무 많이 때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좁게 하시죠. 그렇죠. 여기 반 코트에서 할게요. 반 코트. 야! 중도로 자신 있는 거야? 이거 올 코트로 하면 못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딱 반절. 호동이 형 잘해요 은근히. 얼굴로 받아도 라켓을 받는 걸로 하죠. 간 거예요? 이거예요? 형 더, 다 틀어. 간 거예요? 이거예요? 형 더, 다 틀어. 형 더, 다 틀어. 형 더, 다 틀어. 거iddert. 우와! 오오! 이거 한 30%예요. 30%예요. 와, 안 보여 아예. 너 왜 데리고 난리가 난리가? кот난리가 낚석아? 예예. 예예. 오세요, 오세요. 아, 요셉처럼 했잖아. 고집중은 오시면 됐어요. 요셉처럼 한 거라니까! 내년에 다시 오세요. 이게 4년 후에 오세요. 4년 후에? 힘이 4년 후에? 4년 기대라고 해야하네? 4년 기대라고 해야하네. 5년 간다. 그럼 제가 왔어요, 그럼 제가. 그래. 우리 기계가 우리 사람들도 빨리 해야지. 길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길게. 서비스를 바로 때리면 더 위험해요. 길게. 길게. 자. 안돼 안돼 안돼. 아유. 자. 안돼 안돼 안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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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4년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풀 스피드 안 된 것 같은데. 와. 어떻게 하지? 저 이상한 능력이 생겼나 봐요. 날라오는 공이 되게 데리게 보였어요. 진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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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수근이 형은 제가 좋아하니까 몸 쪽으로 때릴게요. 아 사람 보고 때리라고요? 하하하하하하. 잘 뛰하세요. 아유. 아유. 이렇게 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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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감각 하나는 괜찮아요. 네. 일단은 좀 몇 번. 갔다 바로 때리지 말고. 몇 번? 몇 번? 아유. 몇 번이 아니다. 자 이거 됐다. 아유. 자 이거 됐다. 아유. 아유. 자 이거 됐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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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아유? sty het 자 deserve it. κ말로 인천. xu audiology. 이 ung대 선수가 판단해 나551라. 이거 가 Im대 선수가 판단해가 가장 undergraduate. 그 소리였어. 락케맞은 것 같아요. 락케맞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봤구나. 왜냐면 쳐가 때리고 나서 반응하는 거지. 잠깐만 근데 이게 성공이라고요.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뺏어보세요. 뺏어보세요. 누가 봐도 이렇게 해놓고... 이게 성공이라고요? 죄송한데... 기준이 없었잖아요. 야... 넘기는 걸로. 도전! 면해. 유선수, 좋은 곡만 받아치세요. 기다리다가... 슬슬슬 옮겨주다가... 렐리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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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남았다... 한 명 남았다... 여기가 어딘죠? 여기가 어딘지... 진짜 빠르다아... 이거... 받을 때까지 쳐 보겠습니다. 4년 전에 이곳에서 요석씨가 지금 금메달을 따고 돌아오셨는데 지금 2020년 아닙니까? 2020년입니다. 제 도전 한 번 4년 만에 4년 만에 4년을 기다려왔어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아무 생각도 없이 있다가.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버시겠습니다. 버시겠습니다. 2, 3에 나왔어요. 2, 4. 근데, about to say, 요거는 어떻게 되고 넘치게 띠이 띠이 oynn다고 하니깐 불편하다가 어 최고몰 ambition 수하 interfer의 저는 accompany TV 으유 Of course 누군가 didn't know 다른 사람 중에 아는 애들이 없어서요. 제가 한번 알아볼까요?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세요. 정말 결례가 안되면 2 대 5로 11점 어떻습니까? 예? 네? 갈아갈까요? 네. 2 대 5, 11점 시작합니다! 야, 우리끼리 게임하는데. 이거 잠깐 빌려 드려야. 아니요, 끊으세요. 죄송한데 가방은... 아, 저거 저거 저거. 가방은... 야, 이거 진짜... 이걸로 하면... 이름 써있어가지고... 이름도 써있어요, 어디에요? 와, 라이크 캐스테이! 여기요. 아, 이거 저... 방송만 그렇게 하고... 다시 털려줘야 돼. 방송만 주는 거 하고, 다시 털려줘야 돼. 어어어... 아니 근데 우리 이거 다 다 준대. 한명씩한테. 한명이도 다 주는거죠? 하하하하하하 가꾸셨잖아, 진짜. 2 대 5로... 저이기시면 젤라 캐스테이 드릴자. 젤라 캐스테이 드릴자. 젤라 캐스테이 드릴자.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누구를 주는 거에요? 이거 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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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예요? 5개. 5개? 혹시 선수 다 받아갈까요? 와... 이홍재 선수가 사용하는 락켓 5개를 우리한테 부산으로 주셨죠? 그렇게 말했을 때는 우리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질 마음이 없다. 이게 그냥 불가능하다 보면 됩니다. 사람이라고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모르고야. 오늘Я 이거 올림픽 강멤들리스트 락켓 선물? 안 받고 싶네요. 받고 싶은 분 받아야죠. 어떻게든 우리가 이기면 더 반전이 가요. 이거 티베 100에 끌어나면 이거 두고두고 차당이야. 이거 누구 건데 이거는? 이거 누구 건데? 그럴 때... 영대 거 같은데? 어? 영대 선수 거 왜 갖고 있어요? 그럴 때 이용대 선수라고 얘기하면 안 돼. 처음에 그냥. 아, 영대. 아, 이거 뭐야? 누구 거예요? 아, 영대, 영대. 혹시 국가대표 이용대 선수? 그래, 이용대. 이용대 선수, 제가 왜 집에 있어요? 선물 받았어. 선물? 우우우우우우وف. Aaronigh이 연습해야 하는 거죠. 그냥 하다가 Armstrong을 받았어. 선물 чет. 멋지다. narratives transparent sea. 이용대ään entreprises. 땀 냄새. 이용대3 corpse pake. 이용대さい lastly dá У school. 건배달 냄새. 저거 진짜 영개될. 이렇게, 이리 reduce. 아, 자랑해. parfois 가져오자고. oteeek! 닉기자! 아, 그런데 이렇게 정말 기쁜 Multiple hijos으로 반영해 주시기 때문에 고맙다. 예예. 그리고 저희가 와서 조금, 약간, 좀 힐링이 되고, 무승고, 이렇게 intelligence 주리는 것도, 저는 서, 파 그럴 땐. 그래도 아까 한하게 웃으시던데. 그러면 우리가 됐지. 그러면 해준 게 없으면 그냥 가요. 해준 게 없으면 그냥 가요. 여기서 방해를 하고 그래요. 문욕을 먹을래. 자, 리얼리픽 대한민국 국어 대표. 데드빈턴 하나 둘 셋 파이팅! 하지 마세요. 파이팅! 다시 한 번 더. 구글깡 하자고.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우리 만만하게 웃지 마라 마구드인데. 우리 만만하게 웃지 마라 마구드인데. 10대요 하면 또. 제시서로 받아볼래요? 제시서로 받아볼래요? 다 받았어. 이야, 살아있네. 자, 토나 파이팅! 아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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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기운이에요? 에이! 에이! 질문이 있을게요? 이리와. 와. 이게 200kg다 이거. 때려 때려. 때려. 야 야 야 야 야. 절로만 준다. 아 또 죽인다. 절로만 준다. 아 또 죽인다. 아 또 죽인다. 아니 그리고 나 한 게 없는데 그치 제이야 형 잘못이니? 모르겠어요. 난 왜 이렇게 해야 되네 진짜. 나 일단 책임져줘야 돼. 자 가자. 이쪽이에요. 여기서 받아야 되잖아. 날 안 주게 해. 네. 좋다. 그렇지. 때려. 때려. 좋아. 때려. 야 나.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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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9시였는데. 아 이거 받아가지고 열 받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받아야 되겠네. 아 이거 받아야겠어. 야 손님이 받았어요. 야 손님이 받았어요. 야 손님이 받았어요? 야 이거 받아줘. 야 손님이 받아줘. 야 wasting. 야 갔다. 그리고 내가 잡아줘. 야 brother 반복이 받았으면 다 네트해 Você electrifying 이거. 음방이 지나간 거 봤는데. 아니 얘기 좀 해 봐요. 내가 뭐 program Long Billy I discussed. 내가 페이지ší. 준비를 하고 있다구나. 그런 거. 주비를 하고 있지 percent laacaksın. 와 형 거 준비하고 있어. fermrig이 누 Ou가 그러지. 야 내 건 받아주고 받아줘서 받아. мои 짓baar세요. 죄송합니다. 세상에 오해가 많아요. 형님, 라켓 받으셔서 살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해! 다신자네. 라켓, 라켓 받는다, 받는다. 라켓, 당장. 너로 빠져야 돼, 너로 빠져야 돼. 나 진짜 잘했어요. 너 중간에 한 번만 일하면 너는 라켓 받납니다. 알았지? 어? 진짜 진짜 잘못인거죠, 이번에도? 파이팅, 파이팅! 올라오면 한 번씩 때려 버려요. 내가 때려 버려요. 알았어. 내가 때려 버릴까? 내가 때려 버릴까? 아니요. 정민이! 파이팅, 파이팅! 올라왔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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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받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정도는 좀 했었어야지. 나이스, 나이스! 3대, 3대. 특별히 작전이 없었어요. 자, 파이팅! 좋다! 때려! 때려! 좋아! 대사! 무게! 실수하지 말라 그랬어, 실수하지 말라 그랬어. 빗기라 니라! 비켰어요, 형님! 빗기라! 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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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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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 공에 맞은 건 이거 포킹인데! 성민아! 이 정도 스피도 배나, 그렇지? 상의 치사죠. 아니, 저 정도는 제가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자꾸 딜을 밀려나니까. 아니, 얘네, 저 이번... 여기 와 있더라고요. 실수하지 말라고. 빗기라 니라! 비켰어요! 빗기라!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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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라! 왜? 어디가 있더라고요. 야, 니 쿤이 오다가 여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내 자리 여기 넣어놓으면 어떡해? 뒤로 가는 거지? 그럼 일단 니 앞으로 와. 앞으로 가라고요? 아, 앞으로 가라고요? 아, 빨리 그래야 돼. 여기서, 여기서. 차라리 네트 앞에. 네트 앞에서. 네트 플레이. 아, 여기서. 야, 우리 이러고 있을까? 이게 마음이 더 편해요. 이러고 있을까? 이게 마음이 더 편하다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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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다, 네트는 조심해. 아, 맞아, 맞아. 내 머리 마치지 마. 이제 다 침져. 네. 네. 모르겠어, 진짜. 다행히. 에이. 좋다. 됐어, 됐다. 어, 잠깐만, 매겨. 때려, 때려! 때려! 와! 때려! 와! 때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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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야! 와 잘하네 근데 이미지 트레이닝에 말레이시아랑 비슷하게 생겼어 인도네시아 선수로 오는 인도네시아 요번에 강하게 온다 분명히 보복하려고 오 좋아 누구예요? 오 좋아 누구예요? 죄송합니다 좋았습니다 잘했어 이럴 거면 2 대 2 독시 켜도 될 거 같은데 왜 여기 계신 거예요? 왜 여기 있어요? 나 지금 하나 벗고 다 넘겼어 나 일과를 알은 거야 나 기분 좋은 게 여기서 다 보리니까 선수들 표정을 오 좋아 카메라 나면서 선수들 표정 다 나오네 형 안 받으실 거예요? 아 나 받으세요? 건강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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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동이 형, 코트해요 나이스 나이스 호동이 형, 코트해요 나이스 나이스 아이, 형 발별 코트해야지 부정군요. 좋아 좋아. 좋아. 내려. 예희가. 내려. 내려. 예희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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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희가. 다진다. 아니, 아니, 아니. 천진했어요? 좋았어요. 잘한다, 란크랩 가져갈 수 있겠지? 이야 콕 천지. 우리 작전 타임 안 할래? 도라신 게 너무 힘드네요. 바쁘께서 스테인만 짓을 때. 호동이 형 코트 해요! 나이스! 형 바다 코트 해야지 그 정도는요. 바쁘께서 스테인만 짓을 때. 형 상승실때 가야 돼요. 지금 우리는 안 있는데. 상승실때 가요. 주님 주님 기세 올라왔어. 야 좋아 좋아. 해볼만 해. 너희 에란하면 안 된다. 책임지에요. 실수하면 진짜로 비난하기요. 날카로워. 날카로워. 쟤가 뭐가 돼요 그러면. 라켓 내는다 니꺼. 니꺼 다시 반납이야. 어? 우리가 가위바위보에서 가자는 거야 이제. 약국 있잖아. 가위바위보. 이렇게 학교가 다닐 때 애들꺼 얼마나 많이 뺏었어요? 애들꺼 얼마나 많이 뺏었어요? 고마워. 가위바위보. 우리 몇 점 내는 건데. 5점. 11점. 우리 5점만 내면 되는 거야. 2점 넘지 않았어요? 선수랑 11점을 내라고요?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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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도 좋긴 한데. 5점 하시죠. 분량 안 나와도.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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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5점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제 2점 넘어요. 2점. 그러면. 이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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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점. 네. 우리는 5점이면 끝난다고요. 도라. 도라. 이홍대. 힘들어. 자. 우리 2점 넘었어. 저기 4점 넘고. 파이팅. 할만해 할만해. 집중해. 10 빼고. 집중 집중. 좋다. 어휴 좋았어. 어휴 좋았어. 어휴 좋았어. 어휴 좋아. 어휴 좋았어. 어휴 좋았어. 어휴 좋았어. 어휴 좋았어. 어휴 좋았어. 죽이네. 바로 죽이네. 나 아까 스매싱이 약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400km 정도 안 넘는다고 하는 거지? 490km 정도? 저희가 라켓 더리는 건 상관없는데, 지는 건 싫어하잖아. 그러면, 그러면, 어차피 주실 거였죠? 우리는 이기는 거 필요해서 라켓만까지 가면 돼요. 마켓 빠져도 안 돼. 우리 다 빠졌다니. 우리랑 안 이겨도 돼. 솔직히 그래. 난 이겨도 못 이겨요. 이겨도 못 이기는데. 미친만 얘기해줘. 저희 꺼내갈 테니까. 직접 지는 건 그렇잖아. 우리가 이기지도 않았는데. 자, 두 개 할 수 있어요. 두 개. 두 개 할 수 있죠. 좋다. 나이스. 어우, 좋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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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지 마. 영원하지 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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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멀리 두진다. 아이씨. 저기. 제가 어딜 가나 거기에 따줄 거예요. 알겠어. 스트레스 받는 생각하면 앞으로 와요. 여기. 여기 붙으시면 돼요. 아, 제 자리는 여기에요. 잠깐만. 잠깐만. 아직도 2점, 2점 똑같아. 맞아 맞아. 안 그래? 맞아. 이거는 그냥 축구를 치면 성부창이라고 하면 돼. 맞아 맞아. 성부창이는 몰라. 몰라요. 손수나 생활지역이나 해볼 만해. 좋아. 믿기라고. 네가 왜 받아. 받으실래요? 여기로 드릴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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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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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훈아. 왜요? 네가 해. 야야. 이렇게 주면 안 돼. 누가 해. 야야. 이렇게 주면 안 돼. 누가 준 거야. 이게. 내가 줬지. 난 이렇게 밖에 줄 줄 몰라. 들어갔어. 배우 때 이렇게 배웠어.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가. 배드미터는 치기 좋게 해주라고 그렇게 배웠단 말이야. 이거는 어떻게 준 거냐면 전쟁터에서. 총 낀다. 왜 치카카한다며. 소세가. 이렇게 너무 잘 줬어요. 입려 봐둬. 오케이. 이즈아 화이팅. 뭐 해봐. 너 나는 이제 1점이야. 우린 2점 왔다 못 해. 그렇죠? 어? 3점이면 포기할 만한데 2점밖에 안 남았어. 네. 안 그래. 그럼요. 고. 나한테만 안 줬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한 점 벌면 뒷수 아니에요? 뒷수, 뒷수를 해. 뒷수. 잘해. 제이야. 좋아. 때려. 좋아. 때려 때려. 막혀. 제이야. 막혀. 때려 때려. 막혀. 때려. 야, 움직여. 움직여줘, 움직여줘. 움직여줘, 움직여줘. 움직여. 움직여. 아. 아. 움직여줘, 움직여줘. 움직여줘, 움직여줘. 움직여줘, 움직여줘. 움직여줘, 움직여줘. 움직여줘, 움직여줘. 움직여, 움직여. 아. 아. 도대체 무슨 상황이 일어났는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다 아유, 정말 고맙다 정신이 없어서 바쁘게 바쁘게 1분이라도 빨리 15시 풀텐데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손이 딱 아까 감동네 감동네 감동네, 우리 감동네 다이 따위 여기 이래가지고 용대가 이후로 심하지 제가 좀 심합니다 8888 감동네, 이 손이 너무 이 세상의 제일 아름다운 손입니다 아름다운 손바다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가 이야, 여기가 이제 대박이다 대박이다 여기 물집이 어렸을 때부터 수돗물집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터졌다가 잡혔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왜 깨끗해요? 제가 알겠습니다 이 친구가 원래 용대 부산 열심히 안 했나 봐요 손을 보면서 반성하게 되네요 우리 시청자 분들에게 올림픽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희도 꼭 높은 곳에 설 수 있도록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이렇게 감동 받을 수 있는 그런 경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구슬탕을 흘리고 있으니까요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년을 준비하고 마음껏 그동안에 4년 동안 흘렸던 그 땀을 믿으시고 경랑하게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세신료 리얼 리필 대한민국 국가대표 맨크빈턴 파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긴